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건데요. 수사력 부재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가 관련 혐의를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원 대령은 수사단장 지휘에서 보직 해임됐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했다는 조사 결과를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군의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기강 문란 사건까지... 이후 박 대령은 항명 혐의와 상간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졌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고발장 등을 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공수처는 최근 김계환 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을 보류, 중단하라고 명령했던 것으로 알려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힙니다. 앞서 공수처는 유재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과 자택,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연락해 수사 대상을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하라는 등 압박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박 전 보좌관도 김 사령관에게 수사 대상을 줄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나 논란에 빚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자료 분석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연합뉴스TV 김정은